태산 명동 서일필이란 말이 있죠. 세상을 어지럽힌 게 결국 쥐 한 마리였던 건데 재작년 우리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북대 총장선거 개입 사건이 꼭 그렇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재작년 전북대 총장선거를 뒤흔든 건 수사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청 본청 간부가 총장 후보로 나선 당시 이남호 총장의 비리를 알고 싶다며 한 교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리는 실체가 없었고 경찰의 탐문 수사도 허위 제보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짜 소문을 전달해 수사기관까지 움직이고 이를 다시 사회관계망에 유포한 사람은 전북대 정모 교수. 정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건 1년여 만에 법원이 내린 형량은 벌금 8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서도 교수 개인의 일탈로 결론 내린 셈입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명예교수에겐 무죄가 선고돼 검찰은 혐의도 입증하지 못한 꼴이 됐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뒤 다수의 사건 관련자들이 입을 맞춘 듯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진술했고 데이터를 지워버린 탓에 증거 확보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는데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교수들은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유감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정북대 총장 선거가 이렇게 직선제를 쟁취했는데 혼탁하고 하다못해 일반 정치권만도 못한 선거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전북대 총장 선거 개입 사건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까지 대대적이었던 모양새와 달리 교수사 외에 볼성사나운 편가래기 백태만 드러낸 채 물음표만 잔뜩 남기고 일단락됐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